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1월 18일에 실시한 고2 11월 학력평가 지구과학1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2학력평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드시기에도 모의고사를 치르노라 정말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자 지구과학1 좀 난이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은 어렵지 않다라는 그 결과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답률이 가장 심한 것이 아니라 약간 50% 정도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좀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오답률이 8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오답률이 약 50% 정도인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막 많이 어렵거나 그리고 많이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마이드를 약간 긴장하게 만들고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자료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라던가 시중 교재에 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 아닌 새로운 신유형의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풍마이드를 조금은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11월달 모의고사 우리 풍마이들이 기말고사를 좀 준비해야 되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좀 총력을 다해 주시고 11월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가면서 지구과학 1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출제 비율 그리고 출제 단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총 2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1단원에서 약 8문제 그리고 2단원에서 약 9문제 그리고 3단원에서 3문제 정도 사실 이 3단원 별과 외계 행성계와 그리고 외부은하와 우주 팽창이 바로 이 킬러문항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별의 물리량 같은 경우는 우리 풍마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도 문제 수가 조금은 작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느냐라는 우리가 결론이 내려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유형이 좀 신유형이었고 좀 새로운 자료인지 그리고 수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료 해석을 할 때의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볼 테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수능에 대한 접근 그 수능감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봐 주시면서 해설 강의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 화려한 마무리를 위해서 기말고사 끝까지 이를 악물고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문제가 나와있어 그치? 동태평양 해령이 쫙 나와있어요 해령은 얘들아 발산형 경계입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런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암기법이 있었죠? 기본 개념이 탄탄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지잖아 멀어지면 뭐야? 올식딥 나이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니 얘들아 A라는 것이잖아 올드 그리고 씩 태종물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수심이 깊습니다 해령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많아진다는 것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A와 B는 같은 판에 위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발산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판에 속한다는 것 맞아요 A부터 C중 태종물의 두께는 C에서 가장 얇죠 오케이 1번 같은 문제는 쉽게 우리가 한쪽 눈 갖고 웃으면서 흥! 풀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올식딥 올식딥 말 하면 돼요 올식딥 올식딥 다음 2번 자 서로 다른 시기 가나다입니다 자 고생대 말 자 고생대 말에 얘들아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판게아라는 초대륙 형성이 됩니다 아 얘가 바로 판게아 고생대 말이구나 그리고 중생대 말입니다 자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좀 더 대륙의 이동이 진행된 상태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바로 현재지요 어 현재고 그 다음에 나가 바로 중생대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시기는 고생대 말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 고생대 말 기억해 주시고 해안선의 길이 해안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겉울이 요거 껍데기 요거 요거 요게 요게 해안선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해안선의 길이는 가보다 나시기 훨씬 더 길겠지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은 다시기 이전에 형성되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신생대 때 인도의 충돌 충돌에 의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생대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들아 이게 지구과학이 헷갈린 거잖아 자,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흥마이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느끼라는 거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아, 내가 지금 기본 개념이 잘 안 돼 있네 아, 내가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네 아, 내가 자료 해석이 부족하네 이런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면서 우리는 그래, 수능 그날까지 달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기본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야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은